. 자 다음 친구는.. 이 한국말을 읽어 볼 수 있을까요? 날 한국을 기다려시 que si yoditer기로 해요! 이 말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한국은 한국어영니다. 한我에는 일본어 가서 기다리는 일은 되게 만화 같지 않았어? 정말 감사합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수 씨는 시를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네스 덕분에 한국어를 배운 이네스입니다. 이네스가 제니랑 동갑이네요. 제니 친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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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간이 걸려서... 한국의 미지코레안의 모든 스틸의 뮤직을 좋아해요. 여기에는 아니지만... 저는 많은 발라드가 있어요. 한국 노래네. 너무 아름다운 것 같다. 나는 정말 좋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보내고 안녕하세요. 나이스 18살. 프랑스. 그리고 좋아서. 슬픔에 못가고 싶다. 아픔에 인테리어, 제작년들도 안 좋더라고요. 네, 제가 더 바라보로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집중해서 상황에서 할 수 있죠. 아니, 제가 좀 더 웃겨서 저는 그렇게 의도 안 좋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거기다. 너는 한참을 많이 푸시해? 정말 제가 글쎄서 못한 것 같아요. 제가 petite 메인으로서 06. 마신청에 대해서. 제가 연결한 카메라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대해서 시작했고, 2019년에 제가 입장했고, 엄마가, 그래서 이 친구가 다가서.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제 아버지 많이 많이 먹어요. 할 수 있어 아버지가 해굴 파전이었어 해굴 파전이었지? 우와 대박이다 파전이 좀 찐인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 친구랑 펜팔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했나봐요. 친구 이름이 예준이구나. 화이팅! 킹카들이 오고 있어. 프랑스에서는 여고생만 5명이네요. 이런 적은 처음인데 각자 기대되는 친구들이 있나요? 저는 에밀리. 약간 시큼한 느낌이 들었는데 반전 매력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지켜봐야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나단 씨는요? 저는 에바. 에바! 방금 겉절이를 만드는 손목시 넵. 뭔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와서 저도 모르는 맛집들을 많이 가줄 것 같아서 기대가 좀 됩니다. 저는 이네스 친구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시를 읽기도 하고 친구한테 소개해 주는 거 보니까 1, 2년 한국을 사랑해서 온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깊고 친해서 은혁 씨는. 아테아가 어쨌든 K-POP 댄스 머신이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뭔가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한국에 와서 제대로. 좋습니다. 다섯 친구 다 뭐 안 와있을 거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아, 두 번 읽고 왔다. 이네스 왜 이렇게 귀엽냐. 막내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 귀여워. 야, 왜 걸그룹 등장하는 것 같아. 다들 엄청 꿈이었어요. 다 잘 어울리네요. 즐겨봐 이 채널.